데프리카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가스맨의 하루를 둘러보겠습니다 가스맨, 아침부터 출근 준비에 여념이 없네요 그런데 얼굴을 보니 출근이 힘든가 봅니다 더위를 싫어하는 가스맨, 뒷모습이 지쳐 보이네요 오늘 하루도 어떨지 지켜보죠 가스맨, 똥곰버스를 기다리다 말고 마네킹을 쳐다보고 있네요 마네킹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대충 알겠네요 때마침 도착한 엘리베이터 안은 만원이고 직원들 모두 더위에 지쳐 힘들어 보이네요 사무실 온도는 25도를 가리키지만 옷차림으로 인해 사무실 내 분위기가 영 활력이 없어 보이네요 가스맨,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가스맨,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사장님께 메일을 보내는군요? 콜비즈 룩을 입고 출근 준비 중이네요 한결 가벼운 표정의 얼굴을 보니 기분이 좋아 보이고 출근하는 뒷모습을 보니 제가 더 시원해 보이네요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세요, 가스맨! 어느덧 도착한 회사 엘리베이터 모두들 기분이 좋은지 하기애한 모습이 보이네요 가스맨 덕분에 직원들 업무 효율 올라가고 사무실 적정 온도 26도로 에너지 절감하고 가스맨, 수고하셨어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부사장 임종순입니다 에너지 절감 실천의 일환으로 쿨비즈 챌린지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진미 가정에서도 에너지 절감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한국가스공사가 앞장서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